지금 제가 이 일을 7년 정도 지켜봐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과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것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이 일단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의사들도 그렇고 환자들도 그렇고요. 새로운 것에 대해서 환자들한테 설명을 하려면 환자들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은 이거 나갖고 실험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어요. 또 의사들도 나 저런 거 없이도 잘했는데 굳이 왜 저런 걸 써야 돼? 라는 이런 거부감 나 지금 하는 것도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막연한 거부감 뭔지 모르지만 새로운 거 싫어 이런 것처럼 더 좋다는데 아 몰라 나 쓰던 거 익숙해져서 이게 편해 이러한 느낌들로 거부감이 있는 게 일단 가장 큰 문제고 그 다음에 기존 의료산업과의 충돌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기존의 어떤 마치 타다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타다라는 그 자동차 공유 서비스가 기존에 택시 영업하시던 분하고 택시 회사들하고 많이 부딪히잖아요. 사실 뭐가 옳다 그러다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새로운 서비스와 어떤 기존의 서비스가 충돌을 해요. 근데 시장은 정해져 있고 수요는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기존의 시장을 지배하던 세력과 새로 시장에 진입하려는 세력이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게 단순히 저희 나라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세계적인 문제예요. 기존 의료산업과의 충돌이 벌어져요. 근데 기존 의료산업은 대부분 해외 다국계 기업들이 다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 같은 작은 나라에서 아무리 뚫고 가려고 해도 거의 마피아 수준의 다국계 기업이거든요. 뚫고 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엄청난 기술이 있거나 엄청난 베네핏을 주지 않으면 사실 그 시장을 뚫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과의 충돌이 또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성 이런 거와 또 임상검증 이런 거에 대한 막연한 또 어려움이 있죠. 사실 되게 좀 어이없었던 경험이 있는데 우리 치과 임플란트 씹는 재료 있잖아요. 티타늄이라는 재료. 그 재료를 갖고 3D 프린터로 보형물을 만들면 저는 그냥 허가가 금방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무려 3년이 걸렸거든요. 이유는 티타늄 재료긴 하지만 또 다른 걸로 만들었잖아. 이런 식으로 되면서 뭔가를 계속해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는 내가 생각했던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제도적으로 또 안전성과 임상검증을 또 또 겪어야 돼요. 그래서 7년째 해오고 있지만 이제는 그거 갖고서 뭐라고 하시는 분이 좀 많이 적어졌어요. 하지만 지금 제가 처음 하는 수술을 6, 7년 전에 시작할 때만 해도 이거 뭐냐 이거 의미 있냐 안전하냐 이상한 뻘찌 아니냐 이러면서 굉장히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욕도 많이 먹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보셨겠지만 여러 회사들이 있잖아요.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여러 회사들이 각각의 분야에서는 거의 최첨단에 있는 전문가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야 돼요. 모여서 머리를 맞대야 이게 뭔가 이제 나오는데 물리적으로 힘든 거죠. 서로 하는 일 바쁘고 이러니까 또 시야가 자기가 전문으로 하는 분야가 이 한 분야면 이 부분만 파다 보면 주변에 대해서 좀 무지해지기 쉬워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분들 첨단에 있는 끝단에 있는 분들을 다 모아서 그들하고 커넥션을 유지해서 그들하고 공동 코워킹이 돼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좀 힘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조금 다리 역할을 해주는 사람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저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의학이라는 판을 보면서 실제 필드에서 원하는 건 이런 건데 이런 게 되려면 이쪽 파트에서는 이게 필요하고 이쪽 파트에서는 이게 필요하고 이쪽 파트에서는 이게 필요하니까 이런 분들을 이렇게 쫙 설득해서 요거 좀 해주세요. 요거 좀 해주세요. 해서 짜집어서 같이 좀 하세요. 라고 만들어주는 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신기술이 또 들어와도 지금 타다 사태에서도 보셨겠지만 제도적인 문제가 있어요. 제도적인 문제라는 게 이제 이런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죠. 새로운 게 나오면 우리나라에서는 마치 이런 거죠. 고속도로는 잘 닦아놨어요. 그리고 길도 아주 평평하네요. 근데 나라에서 차선을 못 그린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중앙선이고 어디가 차선이고가 없어요. 근데 저희 같은 승질 급한 사람들은 빨리 그 고속도로로 달려보고 싶거든요. 근데 나라에서는 금을 아직 못 그렸으니까 니네 기다려 하고서 아예 길 닦아놓고 못 움직이게 해놓은 거예요. 지금이 좀 그래요. 그래서 국도로 뱅뱅 돌아가지고 10시간을 가야 되는데 고속도로로 가면 한두 시간이면 가는데 와 길도 있는데 왜 못 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길은 공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닦아놨어요. 근데 이제 나라에서 줄만 거주면 돼요. 중앙선 그려주고 신호등 달아주고 뭐 이러면 되는데 그걸 지금 못해서 이렇게 또 약간 늦어지는 그런 게 있고 그렇다고 또 지금 기술이 또 완전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아까 보셨겠지만 오르간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넘어야 되는 허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이게 그냥 단순히 뭐 몇 개 넘어야 되는 게 아니라 각각의 무슨 뭐 하나 할 때마다 뭐 여기서는 이게 문제여서 이걸 어떻게 기술적으로 극복하냐?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럼 설사 그렇게 기술적으로 다 넘었다고 쳐요. 그래서 이제 뭔가 프로덕트가 나왔어. 그랬는데 이게 실제 의료 현장에서 이게 경제성이 있냐? 이게 또 나라에서 보험 제도가 이제 되어 있는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이걸 보험에서 쓸 수 있게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가 문제예요. 왜냐하면 어... 무슨... 제가 정확히 약을 까먹었는데 어떤 질환에 쓰는 약이 있는데 한 번 투약하면은 평생 그 병이 안 낫는 거래요. 근데 다른 약이 있는데 그거는 평생 먹어야 된대요. 그래서 이 어떤 제약회사가 만든 약이 이걸 먹으면 이 약은 이제 한 번만 먹으면 끝나니까 한 번만 치료하면 끝나니까 약이 30억이래요. 그 질병을 가진 환자한테 쓸 수 있는 약이. 그럼 이게 과연 경제성이 있는 거냐? 순산수를 해보면은 말 돼요. 뭐 80년 약 먹을 거 한 번만 먹으면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근데 30억이라는 돈을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쓸 수 있는 경제성이 있느냐? 또 이런 문제들이 또 발생을 하죠. 그래서 그런 경제성 효율들이 이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환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거에 대해서는 기대감도 있지만 불안감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런 기술들이 이제 뭔가 팬시하고 나이스해 보이니까는 어...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거 다 되겠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과도한 기대감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과도한 기대감이 기술을 발전시키고 하는 데에 어떤 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떤 수술이나 시술 후에 환자와 의사 간에 또는 업체와 의사 간에 이렇게 막 다툼이 벌어지는 또 이유이기도 한 것 같아요.